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삼성전자 희망고문 전문가 천만입니다. 이제는 희망고문에 대한 전문가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아직도 고문하지 마세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아주 줄기차게 고문시킬게요. 삼성전자 아주 막 머릿속에 삼성만 오직 들어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고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떠나서 제가 항상 1교시부터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아주 재미있는 댓글을 달아줘요. 1,2교시는 삼성전자 직원한테 하라고 하는데 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라서 나 진짜 빵빵 터집니다. 보면 구독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유쾌하게 들어주세요. 댓글도 보니까 조금 삐딱선을 타면 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 좀 드신 분 같은데 즐겁게 들으면 돼요. 옆에 삼성전자, 이웃집, 오빠나 동생으로 생각하고 하시면 되죠. 하여튼 지금도 꾸준하게 우리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 해야 돼요. 지금 이제 꼴랑 내가 1월 15일부터 했으니까 1년도 채 안 됐어요.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온 주니리분들은 이제 1년 차 1년 차 1년 차 앞으로 이제 12월 말까지 인지니까 오늘 또 12월 1일 아닙니까?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은 딱 우리 1년 정도 된 거예요. 앞으로 9년 남았다 9년 9년 남았다 계속 모아야 돼. 그리고 딱 10년 하고 끝내려 합니다. 10년 하고 끝낼 겁니다. 3650일이죠. 365일이니까 10년이면 3650일이에요. 앞으로도 거의 3300일 남았어요. 계속 해야 돼 지금 줄기차게 3300일 동안 저도 한번 하루도 안 쉬고 한번 해보려고 도전을 해볼 겁니다. 도전. 하루도 안 쉬고 모르겠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제가 쉬는 한이 있어도 하여튼 거의 웬만해서는 3650일 풀가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가동. 하루도 안 쉬고 한번 여러분들께 떠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투자를 하려면 삼성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듣고 흘러가는 그런 소식들은 좀 어느 정도 캐치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삼성에 대해서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겁니다. 사랑을 좀 할 줄 알아야죠. 좀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려면 특히 남자네잖아 이렇게 뭔가 질척거리면 안 돼. 좀 쿨해야 돼. 어떤 분 보니까는 나이 좀 먹은 남자분인 것 같은데 자꾸 여자들한테 질척거리고 찝짝대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얼마나 쪽팔려 얼마나 매력 없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끌리게 해야지 왜 이렇게 질척거리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식으로의 연애나 사랑 표현을 하지 마세요. 혹시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요즘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쿨할 땐 쿨하게 해야 돼요. 쿨하게. 멋있게. 삼성전자들도 쿨하게 좋아하고 쿨하게 여러분들 도전하는 거예요. 9주 3호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삼성전자 수량이 모아진다니까 우리 젊은 분들 좀 잘해보니까 20, 30대 분도 그냥 시원하게 삼성전자 옆에 서더라고요. 전 깜짝깜짝 놀라요. 오히려 좀 경제적인 여유가 50에서 한 60대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이분들보다는 오히려 30대 전후본분들이 아주 잘하더라고 쏠때 100주씩 사더라고 50주씩 사는 분도 꽤 있고 하여튼 뭔가 당차하면서도 확신이 서 있는 모습이 있고 앞으로 자기의 파이어족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인드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엿봐요. 저는 엿보고 있어요. 참 대단합니다. 멋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저도 조금씩 배워요. 자극도 느끼고 같이 가는 겁니다. 앞으로 9년 가요. 9년 더 가니까 같이 오랫동안 손잡고 가요. 이번 시간에 다른 게 아니라 삼성전자 엑시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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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트라고 있어요. 이 반도체인데 차반도체 이게 아우디에 이어서 폭스바겐에도 탑재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재 소식인데 이 소식 가지고 주가가 슈팅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소식이 있구나 하는 걸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차세대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3종이 3종 3종을 공개합니다. 세 종류 납품 고객사도 기존의 아우디에서 아우디에서 폭스바겐으로 가는 거야. 폭스바겐으로 확대하는 등 시장 공략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1월 30일 공개한 제품인데 업체 최초로 5G죠. 5G 기반의 통신칩 엑시노스 엑시노스 오토의 T5123 입니다. T5123 T5123 있고 인공지능 AI 연산 그 임포테인먼트용 프로세스는 엑시노스 오토의 V7 이라고 하죠. V7 있고 전력관리칩 PMIC 이런 반도체가 있습니다. 숫자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세가지 종류 세종류를 납품을 한다. 여기 보면 엑시노스 오토 T5123 은 차량용 통신칩으로서 업계 최초로 5G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요. 초당 최대 5.1 기가비트 기가비트 5.1 기가비트 초고속 다운로드 기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속도가 하여튼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주행중에서 끊임없는 고용량이나 고화질의 컨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동영상 다운받을 때 빠르겠네요. 5G 통신을 이용해가지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T5123 그리고 최신 5G 기술을 기반해 멀티모드 통신칩이 내장되어 있는데 5G 망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그 SA 모드 스탠다드 언론이라는데 이걸 LTE 망을 함께 사용해가지고 NSA 모드를 모두 지원한다고 하네요. NSA 모드 지원한다. 그래서 엑시너스 오토 T5123에는 ARM 코텍스 A55 코어 2개랑 위성항법 시스템 GNSS 를 내장해가지고 텔레메틱 시스템 개발을 아주 용이하게 만들었다. 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나오네요. 위성항법 시스템 GPS도 있고 GNSS 고속인터페이스용 PCI 익스프레스 그쪽하고 저전력 고성능 모바일 D램 LPDDR-4X 인데 이걸 같이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제품은 차량용 부품 신뢰성 평가 규격인 ACQ100 또한 만족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신뢰성 평가도 만족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엑시너스 오토 V7은 LG전자의 전장사업본부에서 제작한 폭스바겐 ICAS 3.1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탑재된다고 하네요. 이 제품은 그래서 삼성전자 칩이 폭스바겐에 납품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이 처음이다. 폭스바겐은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서 이 제품이 AI 연산을 위해서 신경망 처리장치죠. NPU 이거를 장착해서 가상 비서서비스나 음성 얼굴 동작인식 기능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선명한 화면을 위해서 불량화서하고 왜곡 보정 기술이 있어요. 왜곡된 걸 약간 보정시켜주는 거 이미지 압축까지 하는 그런 다양한 기술을 내장했어요. 하이파이퍼 오디오 프로세서 3개를 통해가지고 사용자가 최상의 음질로 음악이나 영화 게임 등을 즐길 수 있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32GB 최대 용량이죠. 이런 용량과 초당 68.3GB 대역폭을 제공하는 LPDDR4X의 메모리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대 1.5GHz 속도로 구동되는 ARM4의 코어텍스 A7G6인데 여기에는 코어가 8개 들어가있고 MAL 마일리라고 마일리 G76 그래픽 처리장치 코어에는 11개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하여튼 그래픽 처리장치에 코어가 많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8개 11개 정도 최대 4개의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다. 그래픽카드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고 그래픽카드가 성능이 좋으니까 디스플레이를 제어할 수 있겠다는 거죠. 카메라는 12개까지 지원한다. 카메라 12개 지원하고 GPU는 보통 그 2개의 그룹으로 분리되어가지고 디지털 계기판하고 중앙정보 처리장치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요즘 많이 진짜 허대라고 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쪽에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이 안정적이면서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하여튼 기능들은 뭐 그래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데 다양한 기능들 고용량 고용량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고스피드로 하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차량 성능을 상당히 높여주겠죠.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반도체다. 그게 삼성전자에서 만든다. 만드는데 세 가지 종류다. 뭐냐 T5123 V7 전력지휘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폭스바겐의 납품하면 폭스바겐의 차량이 많이 탑재되겠죠. 폭스바겐이 무시 못합니다. 차량 엄청나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폭스바겐 여러분들 중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에 폭스바겐도 장난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하여튼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고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도 많이 납품했으면 좋겠습니다. 1교시는 기쁜 소식으로 할게요. في allora 2교시 ու 5 6 6 6 6 7 7 8 9 9 11 12 아멘